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넨 마스터에서 플레이헤드 이동방법에 대한 변경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플레이 타임라인의 플레이헤드 이동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16대9 랍니다. 유튜브에 최적화된 것이 16대9 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배우들을 몇명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몇명을 가져왔습니다. 4사람을 가져왔네요. 자 여기에서 플레이헤드는 여기 플레이헤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플레이헤드죠. 위아래로 있는 거 아래위로 있는 이 선이 플레이헤드입니다. 여기 플레이헤드가 지금 이동되는거죠. 여기 플레이헤드입니다. 플레이헤드. 이 기준선이죠. 편집선입니다. 이것의 이동은 이걸로 하죠. 이게 그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걸 한번 터치하면요. 자 이걸 한번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한 칸씩 가지요. 타임라인에서 첫번째 트랙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한 칸씩 한 클립씩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갔을 때에 그녀는 되돌아가는 그런 아이콘이 있었죠. 그렇게 배웠는데 이것이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여기에 크립과 크립 사이 있죠. 크립과 크립 사이의 이 플러스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겠죠. 여기에 롤 터치해서 트랜지션 짝면 전환을 넣어 보겠습니다. 트랜지션 넣어서 짝면 전환을 하나 지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장면 전환이 현재 여기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칸씩 가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툭 치면 한 칸 같죠. 이 장면 전환을 넣으면 장면 전환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하나 이동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점이 왔어요. 한 번 더 넣으면 장면 전환의 중간 지점이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으면 장면 전환의 끝 지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보면 장면 전환의 시작 지점, 장면 전환의 중간 지점, 장면 전환의 끝 지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터치하면 그 다음 화면의 클립으로 이동하죠. 이 끝에 갔을 때 다시 제일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길게 누릅니다. 이걸 길게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세부 메뉴가 세 가지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전 지점으로 나와 있죠.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임라인 맨 뒤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가운데 있는 이걸 선택하면 제일 앞으로 가겠죠. 두 번째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제일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세요. 맨 앞으로 갔죠. 그래서 묘수는 이 부분을 길게 누르는 것이 묘수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길게 한번 눌러 보겠어요. 누르면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전 지점으로 타임라인 맨 앞으로 타임라인 맨 뒤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걸 길게 눌러서 제일 위에 이전 지점으로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툭 터치하면 이전 지점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여기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맨 뒤로 가려면 툭 터치하면 바로 맨 뒤로 가죠. 그래서 이걸 플레이 헤드를 길게 눌러 보면 타임라인 맨 앞으로와 타임라인 맨 뒤로를 이런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나왔네요. 이 부분은 살펴보니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번거롭기도 하죠. 타임라인 맨 앞으로 터치하면 맨 앞으로 가고 맨 뒤로 터치하면 맨 뒤로 가고 다음 이것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고 싶으면 맨 앞으로 가고 이상 플레이 헤드, 타임라인의 플레이 헤드의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